콜로세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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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세서 2장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상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오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부환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엘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